얘도 한 12년 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아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걸 건데 Refine Design of Mechanic Project RDM 프로젝트 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명명을 하고서 작업을 했던 독자적인 메카닉 디자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메이커가 내주는 걸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녀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디자인해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작업을 했거든요 얘는 무슨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했냐면 탐사용 로봇 인공지능을 가진 탐사용 로봇 라는 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친숙한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 멍멍 강아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증기기관차의 이미지를 같이 담으면 스팀펑크의 증기기관차와 같은 이미지를 담으면 어떨까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분해 해체 재정립의 3원칙에 의거하여 기본의 단계까지 전부 다 뜯어 밝혀 가지고 새로운 질서 위에 다시 내 방식대로 만들어 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들고서 키트를 만들고 버리지 않게 주로 이렇게 많이 모아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름 모를 부품들을 이제 가공을 하고 이제 탱크 부품 같은거 그런걸 주로 유용하게 많이 쓰는데 이런 실루엣이나 형태 만들어질 때 정말 좋더라구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몸통 부분이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메라 역할을 하는 부분들 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서 작업을 했죠 이제 메인 카메라 서브 카메라 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 이건 땡크 로드휠 아마 셔먼 전차 같은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어디서 부품 가져왔는지 그거를 이제 바퀴 메인 부품으로 하고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데 여기가 석탄박스다 이 부분 석탄박스다 라는 설정이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일러 물탱크 물을 여기다 담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끓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 동력 전달 장치에 연결해 가지고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뒷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보통 이제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서 이렇게 작업을 해 줬죠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좋은 도료들 좋은 서페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smp 서페이스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군제라카 서페이스 그 둘 중에 하나였구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색을 칠해주고 슈퍼 티타늄 실버 이건 아마 지금 ipp 에서 티타늄 실버라도 지금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메인으로 칠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서페이스 위더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군제라카 클리어 오렌지 그 다음에 클리어 블루 클리어 옐로우 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섞어서 칠한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요즘엔 이걸 오버 커팅 이라고들 하는데 이걸 무조건 다 덮는게 아니구요 일부분에 뿌리고 일부분에 뿌려 주지 않고 어디는 오렌지를 뿌려 놓고 어디는 클리어 블루를 칠해놓고 어디는 뭐 클리어 옐로우를 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은은하게 변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업해 보시면 재밌을 거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물탱크 아까 그 보일러가 있는 그 부분은 녹색 몸통도 녹색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맨 처음에 프레임 칠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오버 커팅을 이렇게 해줬구요 그 다음에 여긴 좀 진한 회색을 칠한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얘처럼 칠을 해 줬는데 대신에 밑색이 다르다 보니까 색상의 차이가 나요 이게 프레임은 맑은 색깔이지만 여기는 회색을 칠해줬기 때문에 약간 좀 탁한 이런 느낌이 들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담 같은 거 만들고 나와서 남은 이렇게 데칼 같은 거 그거를 부분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넣어 줬습니다 데칼을 하나씩 붙여 가면서요 그 다음에 메탈 스티커 지금 이 메탈 스티커가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좀 아쉬운데요 예전에 이런 메탈 스티커가 나와서 이런 이제 리벳 같은 표현들 이런 포인트를 살려주는 데 정말 좋아요 메탈 스티커가 왜냐면 떼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예전에 이제 비즈로 일일이 구멍 뚫어 가지고 심어주고 그랬는데 순간접착제 발라서 붙이다가 막 옆으로 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을 이건 스티커라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쉽게도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부품들 예전에는 이런 금속 부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내에도 요즘은 이제 중국제 같은 걸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한 15년 전 12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마하공구 같은 데서 이런 메탈 부품들을 냈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자코의 동력 파이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메탈 힌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메탈 부스터 이런 부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걸 포인트 포인트에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막 영롱 하잖아요 번쩍번쩍 하면서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밴드 이 부품을 이제 어디서 가져오지 못하다가 뭐 했었냐면 마스크 귀에 걸어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펜벨트 처럼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잘라서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때 사진 찍을 때까지만 되게 예뻤죠 번쩍번쩍하고 색깔도 예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점점 바래 가더라고요 이게 그건 진짜 저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탐사 로보트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제 외부 행성이나 뭐 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막 갈 때 쓰는 이렇게 탐사 로보트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그마하고 그 컨셉에다가 우리하고 친숙한 강아지 같은 이런 이미지 딱 봤을 때 강아지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에 자동차라기보다는 이제 증기기관차 그 이미지를 같이 담아 넣어서 스팀펑크 느낌으로 탐사용 차량이라는 작업을 해 줬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사이즈도 작아요 딱 한 성인 주먹 하나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에 짝달막하게 얘도 아마 생각나서 바로 한 2,3일인가 일주일도 안 돼서 완성했을 거에요 이게 작업할 때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빨리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뒷부분 또 이렇게 생겼고요 증기기관차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연돌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만의 메카닉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모형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니크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전에는 그런 작업을 한참 많이 했었고요 요즘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때 뭐 20대 30대 시절처럼 그렇게 막 팍팍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 아무래도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나 본데 요기가 이제 요 부분이 보일러 부분 물탱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석탄박스 스팀펑크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그 기술이 많이 이제 진정이 되었다면 굳이 많은 석탄을 막 떼지 않더라도 조금의 연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작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리파인 디자인 오브 메카닉 프로젝트는 제가 예전에 잡지에 연재하기도 했었고 모형 잡지에도 연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작업을 해가고 있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행형들도 이제 많이 작업 중인데 지상형 유닛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자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내 방식대로 내가 세팅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노는 그렇게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모형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메이커가 내주는 걸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수용을 하느냐 근데 그건 남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이제 보면 이런 이제 유니크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많진 않더라도 반갑긴 하죠 암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굳이 알아라 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보시고 생각들 좀 해 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를 그냥 만들어 가는 것보다도 한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골 때린 애들도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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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